신성에너지 하고 S에너지 정도 보고 있거든요 에너지 관련주는 내가 차트를 다 훑어봤는데 대명에너지 뭐 이런 sdn 정도 sdn 신성에너지 s 에너지 이 세가지는 거의 차트 비슷해요 sdn 역시나 갭이 뜨기는 하네요 이거 언봉매집 인디 sdn s 에너지 신성에너지 진단 타겸 종배검색기에 s 에너지가 떠 있네요 와우 s 에너지가 더 센데요 태양광 쪽으로는 s 에너지가 대장인 것 같은데 편안하게 보는 신성 엔진 지금 2.5% 수익 중입니다 3% 3% 가자 가자 많이 가자 어 이거 vr 바로 쪼아 보네요 2310원 vr 정도면 뭐 충분히 가겠는데요 아침에 s 에너지 뭐 신성에너지 뭐 이런 애들 지금 아침에 바로 사면은 다 수익이죠 난 다 말해줬다으 골라 잡으면 된다으 신성 엔지가 지금 이정도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그냥 버리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이제 다시 사도 되는데요 더 사도 돼 울지 않아 상이 다시 좋아졌나 그렇지 않나요 신성 엔지는 그냥 아까 타점에서 샀다면 아까 시작까지 샀으면 솔직히 이거 스윙 그냥 들고 가도 돼요 한 30% 먹을 때까지 홀딩 해도 되지만 그냥 비중 크게 말고 아 니가 갈 때까지 가봐라 이런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sdn 이 더 잘 건더 s 에너지는 어찌 됐지 에너지 야도 볼수록 나오네요 지금 아침에 에너지 관련 주 한 것만 쫙 편안하게 잘 가고 다른 거는 원래 고점에 있던 애들 그냥 가는 애들 말고 그렇게 아름다운 게 별로 없어요 왜요 어 에너지 주 관련 잘 가네 그래도 2300원 VR 좀 찍어도 월요일 아침 8월 1일부터 VR 좀 찍어도 sdn 나 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침에 에너지 주 말고는 볼 게 없다 했어요 s 에너지 sdn 다 10%는 나오네요 보자 고점 고점 시작과 음 5% 이상냐 신성 에너지도 나오겠네요 5% 신성 에너지 아직 3.7% 좀 나오나 그래 이거 아침부터 에너지만 관련 얘기 했으니 드신 분들은 넷만큼 뭐 5개 중에 1개는 드셨겠지 어차피 똑같은 놈이야 sdns 에너지 음 하나만 다르죠 지금 제가 불러드린 거 사마알미뉴 야마 하나 다시 걸치고 있고 축하드립니다 뿌잉뿌잉 오히려 대명 에너지는 상한가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핫하게 올라가지는 않았네요 sdn 차차차 신성이 차차차 신성이도 가자 다가자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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